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이건 뭐예요? 로그인 폼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패스포트가 받도록 했고 그때의 이 주소로 전송된 데이터는 local strategy 즉,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전략으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root로 실패했을 때는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코드였단 말이죠 우리의 의구심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판가름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여러분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패스포트 OIG에서 configure 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생긴 예제가 나오는데 저 예제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우선 이 얘기부터 하고 좀 여러분 안심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new, local strategy 이런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이 안 배운 적이 있거나 좀 어렵게 느끼는 코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모국어를 공부할 때 문법부터 배우고 공부하나요? 아니죠 자꾸 쓰니까 우리 뇌가 어떻게 걔를 익숙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뇌가 걔가 익숙해져서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나중에 용언, 체언 이런 문법들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어의 문법은 잘 모르죠?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의 목표는 이해가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일단은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일단은 몰라도 되는 이만큼 저거는 주석처리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여러분 시작 끝 끝에 잘 하셔야 돼요 좀 복잡하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저는 주석처리에서 동작하지 않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하는 역할을 보기 전에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한번 로그인을 해봅시다 egoing777 골뱅이지메일 닷컴 자, 그리고 로그인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여기에 양식에 적혀있던 값이 없어졌어요 왜? 여기에 Failure Redirect 즉, 실패했을 때 auth 로그인으로 다시 가라고 했거든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했으면 홈으로 갔을 건데 자, 실패한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해서 그래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자, 여기서 좀 검색을 조금 잘 해보면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 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패스포트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폼을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고 그때의 id 값은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송하고 비밀번호는 패스워드로 전송하라고 약속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auth.js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메일가 pwd로 전송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 바꿔도 되고 싫다 왜 내가 거기에 따라야 되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parameter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찾았으니까 어디를 수정하면 되냐 main.js로 오셔서 new local strategy 라고 되어 있는 이것에 여기 보면 이만큼이 콜백 감수거든요 그 앞에다가 인자를 낑겨 넣는 거예요 객체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이 객체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user 필드 여기를 저는 뭘로 할 거냐 얘가 이메일이니까 여기도 이메일 얘가 pwd니까 여기도 pwd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console.log 그리고 문자 로컬 strategy comma 그리고 user password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콜백이 잘 호출되는지 그리고 그리고 패스포트가 우리한테 user name과 password를 콜백 내로 주입시켜 주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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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로컬 strategy가 뜬 거는 얘 때문 user name이 뜬 것은 이 콜백 함수가 호출될 때 패스포트가 첫 번째 인자로 우리가 전송한 폼에서 전송한 값을 줬기 때문에 얘가 나오고 줬기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거죠 자유까지 하셨으면 잘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뵙어보겠습니다